이렇게 참 대놓고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상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상해서 문제 제기했는데 박병서 교장이 막아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박병서 교장은 정치적 책임을 아주 강하게 져야 되고 역사의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아직 민주당에 계시죠? 민주당에 있죠. 저는 복당 반대했습니다. 이분은 민주당에서 큰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열망했던 시민들을 배신하고 시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분이라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히 마지막 그런 문제만 보더라도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 이런 부분도 물론 지금 법무부가 억지를 쓰는 겁니다만 그게 제일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런 여지를 만들어놨다는 부분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잘못을 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왜 그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박병서 교장이 여야 합의를 시키면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내 중재안은 이건데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쪽의 입장에서 의사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원내대표가 결단을 해서 받아들인 쪽으로 간 것이고 국민의힘도 처음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와서 합의가 됐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중간에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 안을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의사진행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식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진행해줘야 되는 게 국회의장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을 중으로 바꾸자는 것은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였고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해줬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변경해서 등으로 바꿔서 처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문제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보완 손질한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전부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는 원안에서 상당히 후퇴하고 그러니까 지금 박 의장이 그 약속도 완전히 어긴 거네요. 받아들인 쪽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그리고 내부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또 드려야 되면 해결 방안 중에 중요한 하나인 사계특위가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합의한 대로면 민주당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방식으로 그렇죠. 다수 위성 의원. 다수 위원. 사계특위를 구성을 하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서 실제로 저희가 위원을 추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늦게 원구성 합의를 하면서 사계특위를 여야 동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언론개혁특위를 여야 동수로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랑 똑같이 사계특위에서도 앞으로 아무것도 처리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이 검찰청법이 자체가 위원이라고 하고 그 합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가지고 합의해서 한국형 FBI를 합의를 해주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그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투표를 하긴 했는데 이 쓸 수 있는 중요한 카드인 사계특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무용지물이 됐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 좀 이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사계특위 합의 얘기가 나왔을 때 계속 안 되다가 힘들게 됐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고충은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안 한만 못한 합의가 아니냐.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동수회 그다음에 합의해서 처리하게 돼 있잖아요. 모든 사안을. 그럼 도대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입장이 지금 다른데 이건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결국에 여야 원내대표단에서 원내대표의 책임인가요? 합의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저도 원내 지도부에게도 반박하기도 했던 것이긴 한데 합의 정신을 지키자라는 것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는 되게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법사위를 넘겨주는 것도 합의 정신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박했던 게 그러면 사계특위를 7대 6으로 구성하는 것도 합의다. 굉장히 중요한 합의 정신인데 왜 이 합의는 깨고 법사위원장 넘기는 합의는 지켜야 되냐. 왜 민주당은 다 내주면서 저쪽이 원하는 합의는 지키고 우리가 요구하는 합의는 다 무시하는 거냐. 일관성이 없다. 말도 안 된다라고 계속 반론을 제기는 했지만 제가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는 일원이 아니다 보니까 일개의 의원의 반발로 끝났던 거죠. 지도부의 생각은 뭔가요? 그러면 좋게 얘기하면 뭔가 의회 민주주의의 절차 가능하면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뭐든 진행하는 사실 좋게 얘기하면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게 명분이었죠. 명분은 그런데 사실은 지금 실속이나 실제 어떤 효과면에서 보면 이게 어떤 구성력이 있고 실행력이 있을지 그냥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이런 거 만들어놨다.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다음에는 모르겠다. 어떻게 되든 이런 무책임한 면도 보인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책임한 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원구성의 야당인데 왜 이렇게 원구성에 목매달면서 끌려갔을까를 놓고 보면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야당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과 혹은 너무 우리가 야당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모든 책임을 정부 여당에게 지우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원구성을 여당이 책임지는 구조로 차라리 주자라고 이런 논리들도 나왔거든요. 당내에서는. 오히려 너무 또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당이지만 또 의회 다수당으로서 책임지고 끌고 나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다 그냥 스스로 무장해제시켜버리고 이제 앞으로 잘못되면 정부 여당이 다 책임져라고 또 너무 나이브하게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글쎄요. 책임 떠넘기기 어떤 전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사계특위에서 중요하게 다룰 의제가 결국은 중대범죄수사청 발족이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지금 남아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로 완전히 드러내는 것까지 거기서 다녀야죠. 그러면 그 부분을 4월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반대 여론 또는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당론으로 정해서 채택해서 밀어붙였잖아요. 뭔가 어떤 역사적인 책임을 갖고 또 이것이 반드시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까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계특위 구성해놓은 거 보면 과연 그 의지 진짜 의지가 있는 건지 4월에 그런 행동하고 뭔가 안 맞잖아요. 의지는 공개적으로는 여전히 있고 높은데 실제 그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전략이나 그 의지를 실현시키겠다고 국민들께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고 있다고 생각해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계특위가 6대 6으로 구성되면 차라리 사계특위가 아예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중요한 법들은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과 관련된 법들은 패스트트랙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법권을 가진 사계특위가 3분의 2를 민주당이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의결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게 없으면 사계특위가 없으면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을 의결해서 법을 빨리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법들은 법사위법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사계특위법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 패스트트랙도 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되게 바보 같은 구조를 짜놓은 거예요. 차라리 저는 그래서 사계특위 하지 말자.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봤던 것이죠. 6대 6일 거면 사계특위를 아예 없애라 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어떤 인식 차이도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사실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거 이상으로 중단 의미가 있는 것이 이거를 만약에 설치를 안 하면 지금 현행법대로라도 나머지 사계범죄가 일단 경찰에 그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미 넘어가 있죠. 넘어가 있죠. 그런데 우선권이 그간의 검찰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경찰도 수사권 비대와 안 그래도 경찰도 뭔가 좀 지금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계속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따로 경찰에서 좀 떼서 경찰도 사실 그리고 수사 인력 문제도 있고 문제가 많다고요. 그럼요. 볼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승진 문제부터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실제적인 권한이 늘은 것보다는 일만 늘었다는 거잖아요. 책임질 일만 그것도 그리고 검찰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만약에 불기소송치하면 기록 보고서 기록 갖고 와라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재수사를 지금 요청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해놔버리면 이걸 진짜 꼭 설치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진짜 안 보인다는 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사실은 원래 4월에 대선 끝나고 지금 형서법, 검찰청법 개정 저걸 처음 시작을 할 때 물론 그 전부터 준비는 법안은 있었지만 사실은 김영민 의원께서는 원래 공소청법을 발의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어디로 갔나요? 지금 같이 대안으로 되면서 대안 통과가 되면서 폐기가 됐죠 현재는 그거 참 아쉽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공소청법안과 그 다음에 항훈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 이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를 하면서 검찰은 완전히 그야말로 기소기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런 보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조였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검찰개혁의 어떤 완성판이다. 그렇게까지 봤던 건데 이게 갑자기 쑥 중간에 사라져버리고 그냥 형서법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거기 그걸로 어떻게 보면 더 세게 가는 걸로도 비췄는데 그러다가 스텝이 완전히 꼬였어요. 완전히 그렇게 됐죠. 얻는 것도 별로 없고 지금 앞으로 남은 문제도 지금 풀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공소청법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필요하면 다시 발의를 할 수도 있는데 공소청법 혹은 기존에 저희가 검찰청법 당내에서 논의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완전히 없애는 검찰청법을 새로 발의를 하는 것도 지금 별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가 없는 상태라 이게 통과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죠. 사계특위가 내년 1월까지가 아마 임기일 겁니다. 그런데 합의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연장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 법을 통과를 못 시키고 법 사이에서도 여전히 할 수 없는 상태고 조금 지나면 22대 총선 국면에 들어서기 때문에 또 당에서는 이 문제를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올해나 아니면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좀 정리가 돼줘야 되는데 그걸 여전히 지금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 구조인가라는 걱정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만 다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해결 방법들이 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법 통과는 조금 더 나중에 문제이긴 하고 그 앞단에서 저희가 처리해야 될 해결 방안들이 또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